안녕하세요. 제가 앞머리 내고 나서 앞머리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그리고 앞머리를 왜 잘랐나 이런 후회들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같이 앞머리 내신 분들 중에서 이렇게 앞머리가 시간이 지를수록 떡지는 분들 아침에 머리 너무 기신 분들은 머리 말리는데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빠르고 간단하게 앞머리만 감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여자분들 진짜 공감할 거거든요. 그렇게 빠르고 간편하게 좀 앞머리 클렌징을 원하는데 앞머리만 이렇게 좀 이렇게 씻었을 때 냄새 날 수도 있으니까 향기가 좀 좋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빨리 나는 앞머리를 세정하고 싶다. 좀 떡지고 냄새 나는 앞머리 개선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추천하고 싶은 이거. 이거 쏘네추럴 제품이거든요. 이게 쏘네추럴 뱅스 클리어 세팅 스틱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앞머리를 조금 깨끗하게 세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스틱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아까 앞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약간 떡진 앞머리들이라든지 약간 냄새 나는 앞머리를 좀 뽀송뽀송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제품이고 머드랑 로즈클레이 그리고 실리카 이렇게 세 가지 성분들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 모발에 유분을 약간 흡착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자고 일어났을 때 약간 모발에 유분기 되게 많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딱 쓰고 나서 되게 뽀송뽀송해지는 그런 느낌도 되게 강하고 약간 수분하고 보습 성분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클렌징하고 나서도 전혀 뻣뻣하지 않고 약간 부드러운 모발 느낌이 난다고 해요. 저도 앞머리 내고 나서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기도 하고 보통 이틀에 한 번씩 머리를 감는 게 제일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머리도 제가 지금 머리가 긴 것뿐만 아니라 붙인 머리이기 때문에 머리 감기도 너무 힘들고 아침마다 말리는데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런 데는 좀 그냥 냅두고 여기만 감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 쓰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앞머리 스틱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스틱 타입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비벼서 사용하면 되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머리 감을 때처럼 이렇게 앞머리만 잡아가지고 여기만 물을 묻혀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거 스틱을 막 발라줘서 거품을 내고 그 다음에 여기만 씻어주시면 돼요. 제가 이거 실제로 사용하는 방법 보여드리면서 어떤 느낌인지 그리고 현재 제 이렇게 딱진 앞머리들이 어떻게 변하는지까지 한번 직접 사용해보고 그런 느낌들이라든지 그걸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릴게요. 앞머리에다가 한 번 써볼게요. 사실 앞머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이런 식이다 보니까 앞머리 씻어줘야 돼요. 여기에다가 먼저 써볼게요. 사실 이 artık 좀 잘 안 듣고 싶어서 いま정장마음이 너무 잘 안 들어요. 오늘은 이렇게 단순화로 더 써 버려면 지금 안쪽으로 더 잘 안 되세요. 아이스크림을 잘 안 들어오세요. 이번엔 진짜 잘 안 Georges입니다. 너무 잘 안 듣고 싶어서 너무 잘 안 들어요. 이게 진짜 정말 잘 안 넣어요. 까리긴 철파를 넣은 게다가 licenses. 어디에 오면 러 konkuren 箱이 보인 Gazze 짜잔 그냥 머리 감은 것처럼 뽀셔도 좋죠 이렇게 배워두시면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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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히